오케이 자 읽고 뜬만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네 그렇죠 따라할게 Karen has fun Karen has fun making cookies making cookies 뭔 소리죠 Karen은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가 쿠키를 만들면서 making cookies 하면서 has fun 한다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Karen has fun making cookies 그렇지 Karen has fun making cookies Karen has fun making cookies 오케이 계속해서 케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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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켓 entes 바다 через 대박 켈리가 컵케이크를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할 수도 있고 먹는다 했대고요 햇을 다 먹다라는 뜻도 있고 가지고 있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계속해서 그렇지 뭔 소리죠 김과 팬이 달린다 그렇지 김과 팬이 달린다 김과 팬이 달린다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지 그렇지 카이트 켄트 라이크 켄트 라이크 켄트 라이크 히스 카이트 켄트 켄트 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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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죠 켄트 라이크 켄트 라이크 계속해서 케빈 라이즈 어 바이크 그렇지 케빈 라이즈 어 바이크 케빈 라이즈 어 바이크 네 뭔 소리죠 케빈이 자전거를 탄다 그렇지 뭐였더라 케빈 라이즈 어 바이크 케빈 라이즈하고 케빈 라이즈 어 바이크 케빈 라이즈 아 바이크 케이가 책을 본다 그렇죠. 여기 A, Y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A. A하고 E니까 A 소리 내고 있네요. K looks at a book. OK. 뭔 소리죠? K looks at a book. K looks at a book. OK. 그 다음. OK.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안들린 모양이군요. OK. K. LA. OK. A, Y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E. K. K. LA. 아까 A, Y가 A 소리 나는 거 봤잖아요. K. LA. K. LA. K. LA. OK. A가 어디 있군요? LA. LA. K. LA. K. LA. K. LA. OK. What does K. LA hold? OK. 뭔 소리죠? K.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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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였더라? What does Kayla hold? 오케이, 그랬더니 She holds a kitten 그렇지 키튼 키튼 네, 소리 안나요 키튼은 키튼 키튼 오케이, 아이는 이대고 키튼 오케이, She holds a kitten She holds a kitten 뭔 소리죠? 그냥 와 줄 수 있다, 새끼 고양이를 옳지 오케이, 뭐였더라? She holds a kitten She holds a kitten 오케이, 오,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very good 오, 10분 안 걸렸네요, 잘했고요 오케이, 자, 다음 시간 금요일에도 이렇게 준비 잘 해주시면 전 대달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오늘은 A++ 안녕 안녕히 계세요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